홍린의 보디입니다. 통보사의 박주던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해 목소리 남눈에 참나오는 한도 많은 세상살이 부저님께 기도하며 불신으로 넌 깎아 선물찬네 아 검사님의 영국을 속이 통보사의 박주던 영국을 속이 나 산새더라 월지를 바라 써라리 세상살이 건심 걱정하렸네 우리가 시골 귀한 기록 빙빙마을 지새우며 영국 산하 동보사 이 매 속을 울어주는 아 아 아 금맞축 울어주는 공복사의 박주던 이 감사합니다.